저희가 오늘 논의할 신제품은 애터미 강아지 전용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 저희 제품부터 시작해서 시중에 일반적인 사료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약간 보시면서 추가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컨셉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논의하고 조금 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품 개발하는 컨셉이 휴먼 그레이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육분이라고 대부분 닭고기 분말을 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살코기에서 분말을 만들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싶은 저희는 이제 사람이 먹는 식품용 수륙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자주 먹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현장에 내려가면 매일 반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에 그리고 대부분 다 지금 유기농 재료를 사용을 해서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를 전성분에서도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농이라는 것이 육류의 유기농 기준이 어떻게 되냐 뭐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닭먹을 하여서 이제 기른 그 닭을 이제 미국에서 USD에서 이제 인증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사를 했다는 그런 증빙 자료를 실제로 다 확인을 했어요? 이건 인증서가 따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야죠. 정확하게 현장을 답사를 하고 전부 다 그 서류가 맞는지를 추적을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를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터미가 유기농이다 그러면 해운들은 우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닭을 키우는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해야 믿고 쓰는 애터미를 만들어낸다. 갔다 와요. 그리고 여기 저기 뭐야 애터미에서 출장비 돼.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끌려간 것처럼 가자. 유기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확인을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유기농으로 반습식으로 현재 나오는 시중 제품은 애터미 헤이도기 유일합니다. 현재는 유기농으로 반습식으로 런칭이 되어 있는 사료가 없는 상태고요. 이런 일반 사료들을 보시면 쉽게 잘 으깨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렇게 으깨지는 그래서 무령견이나 어린견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섭식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또 재발 방지에도 이제 효과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도씨 사이로 1시간 정도 2차 추가 건조를 합니다. 그 공정 중에서 이제 영양소 손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에트미 헤이독 사료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가 건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료가 뭐 좋은 재료를 쓰고 유기농을 쓰고 다 좋지만 기호성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강아지가 아니다 보니까 키우는 개를 먹여 보는 걸로 저희 집에 말티즈 견종이 한 마리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무 사료나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헤이독 사료를 줬을 때 정말 눈빛이 달라지면서 엄청 잘 먹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살짝 배변 장애가 있었는데 배변도 아주 원활하게 해서 아주 저희 와이프랑 저도 아주 만족하고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상황들 바탕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 그리고 백업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금일 회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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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